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에 저항하며 신앙의 개혁과 갱신을 목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뜯어고치기 위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 향하는 운동이 개혁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각종 의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흔히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 당시에 영국당 3분의 1 이상이 교회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영국 전체 수입에 배가 넘는 돈이 교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가진 부와 권위를 나누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으로 불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종교개혁주의라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을 기점으로 앞으로 3주간 주일 예배 설교와 또 광고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교회에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새로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 새롭게 세운 비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밭을 한번 갈아엎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우리 그전에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전 것을 벗어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잘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담임자로 제가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여러분이 보시던 방향과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하늘 날아가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로와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방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바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소리로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르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었습니다 본문 1절을 세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먹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이 왜 먹었죠? 간단합니다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명의 네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줍는 행동도 노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돌 맞아 죽습니다 아니 나무 하나 줍은 건데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안식일법은 아주 엄격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이 일이 금지된 날이기는 한데 그 일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일이고 무엇을 하면 일이 아닌지를 알아야 돌을 안 맞아 죽을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철저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서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후에 기록된 그들의 율법 해석서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39가지의 일을 일로 정의하고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 밭 가는 일, 수확하는 일, 물레돌리는 일, 무엇을 치우는 일, 짐을 나르는 일,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 등 39가지의 일을 노동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기 엄마들 놀라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그 아기가 젖병을 들고 있으면 위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손에 있는 젖병을 운반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까다롭게 지켜야 했던 법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무엇을 했나요?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수확하고 타작한 것에 해당했기 때문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안식일을 어긴 행위가 됩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뉴스에 바로바로 올라왔을 거예요 이야 어처구니언 예수의 제자들 안식일을 범했네 SNS에 막 올라왔을 겁니다 안식일 법규도 모르는 메시야 그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 뉴스 속보, 뉴스 속보 제자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예수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실시간으로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이러신 겁니다 고의적으로 이슈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외에도 안식일에 사실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굉장한 사고뭉치였습니다 작정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시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제자들이 오늘 매일 이삭을 먹죠 두 번째, 손마른 자를 치유하는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등굽은 여자를 치유해 주시는데요 이 날도 안식일이었고요 수종병 드는 여자를 치유해 줍니다 이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베데스타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날도 안식일이었고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법규를 위반하는 데 재미라도 들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변질된 겁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하며 죄인을 가려내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법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도 병든 자들이 죽어가도 그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챙기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법에만 얽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 안식일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 사고를 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을 어기시오 그렇게 따질 때마다 예수님 되돌려 반박하시는데요 아까 이삭 까먹은 제자들을 비난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귀신 들려서 8년 동안 등이 굽었던 여인을 치료하자 회당장이 분노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몸이 붓는 병에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웠던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고 유대인들이 따졌을 때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사람 살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법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묶였던 자를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날인데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있음을 꼬집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사람을 안식일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이 사고를 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주일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명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정신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맡은 자리에서 봉사만 하면 주일 성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즉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함께 더불어 곤란한 처지에 놓인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이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의무감에서 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아니면 혹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나쁜 일 생길까봐 월급 안 들어올까봐 자동차 사고 날까봐 그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셔서 사고를 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다 땅을 한번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다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방교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거듭나고자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열방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례나 풍습 기존에 해오던 습관이나 방식 중에 혹시라도 사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아예 다시 하자는 겁니다 선한 열매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셨으니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묶인 자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비가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약하를가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